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임 의원은 죽은 사람을 살려 그 이름에 기대어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는 홍준표 시장의 동상 정치는 폭력적이라면서 대구시의 첫 이미지를 접하는 공간에 역사적 논란이 있는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는 발상에 매우 착잡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